노요리 료지는 일본의 화학자이다. 독립행정법인 이화학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1년에 카이랄성을 갖고 총매되는 수소 첨가 반응에 대한 연구에 의한 공로로 윌리엄 스탠디시 놀스 칼베리 샤플리스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1938년 9월 표고연 묵호군 세이도촌에서 노요리 가네키 노요리 수지코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5년에 종전을 맞아 피난했던 곳에서 고베에 로코로 되돌아와서 효고사범학교 남자부 부속초등학교에 입학했다. 1951년 4월에는 사림나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나일론은 석탄과 물과 공기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학에 대한 뜻을 품게 됐다. 그 후 나다 고등학교를 거쳐 1957년 4월에 교토대학공학부에 진학했다. 1961년 3월에 교토대학공학부 고업화학과를 졸업했고 2년 뒤인 1963년 3월에는 교토대학 대학원에서 공학연구과 공업화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 이후 1967년 9월에 교토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3년 4월 교토대학공학부에서 노자키 히토시 연구실의 조수로 발탁됐고 1967년 9월에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논문 제목은 the chemistry of metastable species leading to strained homocyclic molecules이다. 1968년 2월 나고야 대학 이학부에서 조교수로 부임했고 1969년 1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교 박사연구원으로서 일라이어스 제임스 코리의 지도하에 1970년 3월까지 연구를 했다. 이 시기에 훗날 노벨 화학상 공동수상자가 되는 칼베리 샤플리스와의 교류가 시작됐다. 귀국 후인 1972년 8월에 나고야 대학의 이학부 교수로 승진했고 같은 해 노요리 히로코와 결혼했다. 그 후 1983년에는 멘톨의 양산화에 성공하고 1986년에 비납 루테늄 총매를 발명하는 등의 엄적을 남겼다. 1996년 2월부터 나고야 대학의 대학원에서 이학연구과 교수를 맡았고 1997년 1월에는 이학연구과장 및 이학부장, 2000년 4월에는 같은 대학의 물질과학국제연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부임했다. 2003년 7월부터 독립행정법인 이화학연구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오보카타, 하루코 등에 의한 STAP 세포와 관련된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연구소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와중에 임기 도중인 2015년 3월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에 주된 이유는 고령 때문이었지만 같은 해 5월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연구개발전략센터장으로 취임이 발표된 점에서 사실상 인책사임으로 간주된 것이다. 또한 공적활동에도 참여하여 문부성학술심의회 의원, 문부과학성과학기술학술심의회 의원, 일본학술진흥회 학술고문 등의 직무를 맡았다. 2006년에는 아베 신조 내각에서 설치된 정부의 교육재생회의에서 단장으로 취임했다. 2007년에 아키히토 미치코 황후의 유럽 5개국 방문에 즈음하여 수석수행원을 맡았다. 노요리기념물질과학연구관 노요리기념학술교류관 나고야 대학 히가시야마 캠퍼스에 세워진 노요리 료지의 노벨상 수상기념비. 비석의 연구는 신선하고 단순 명쾌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노요리 비대칭 수소화 반응 제50회 일본 럭비풋볼 선수권대회 행사에 참석한 노요리와 야마나카시냐 아사부키 다이조 겐조 가메조. 에이지 쓰네키치. 노리아로 다스지 가네키 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